오늘 몇 회씩 뛴다고? 4.2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면 어디? 지금 우리가 여기잖아 현 위치 여기서 이렇게 솔직히 돌아서 그게 4km? 4km 넘게 나오죠 오케이 현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돌아서 이쪽으로 따라서 쭉 2.1km 되는 시점에서 돌아오면 돼 그러네 그러면 딱 그게 4.2km니까 여기서 뛰면 돼 오케이 마스크 때문에 어 어 어 옆에? 오 저기 저기 개예쁘다 오 저기 개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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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